2부 첫 번째 출연자를 만나볼 차례인데 저쪽에서 오래 기다리고 계시거든요. 만나러 가실까요? 이인세 씨 축하드립니다. 아 진짜 머리가 하얘졌어요 그냥. 이렇게 노래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. 용기 내고 본선에서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하면 더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. 다들 재밌게 즐겨주세요. 이인세 화이팅! 네 참가 번호 8번. 한림대학교에 재학 중인 이인세 군입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우리 인세 군. 지금 의대 재학 중이라고 들었어요? 네. 앞으로 계획은? 네 제 계획은 졸업해서 이제 혜리 누나의 피부과와 이제 보톡스를 제가 담당하는 게 제 꿈입니다. 제가 맞을 때가 됐나요? 되 보이시나요? 네.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름으로 봐서는 작곡과로 가서 인세를 많이 받아야 될 것 같은데. 네. 알았습니다. 지금 유머하신 거 있죠? 안 웃겼어요? 죄송합니다. 잘 못 들었어요. 시끄러워서. 잘 때 되면 웃겨요. 그럼 이인세 군 노래 들어볼까요? 참가 번호 8번. 네. 한림대학교. 이인세 군의 노래. 위드 유. 듣겠습니다. 형 azt icios 아이들 이사 진짜 먼저 우리의 부산 그럼 deliberate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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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